엘리베이터 안에서 춤을 추던 초등학생 머리 위로 천장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지난달 29일 인천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아크릴 조명판이 떨어져서 머리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는데요. 비양은 당시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집으로 귀가했습니다. 학부모 A씨는 며칠 뒤 CCTV를 본 후에야 작은 사고가 아니었음을 알게 됐다는데요. 비양은 사고 이후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. 어깨와 목 부위의 염자로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그러나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 보수업체 측은 사고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사고 발생 열흘 전 가구업체 배달기사가 실수로 가구로 천장을 치면서 구조물이 1차 충격을 받았고 비양이 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추면서 2차 충격을 가해 구조물이 떨어졌다고 주장한 겁니다. 다만 배달기사 측은 천장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보험 접수해드릴 테니 치료받으라고 연락이 온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이에 A씨는 아이가 제자리 뛰기 콩콩 두 번 했다고 승강기가 급정거하며 천장이 떨어질 수 있냐며 아파트 관리소나 업체가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상황에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로 책임 회피하는 게 너무 화나겠다와 승강기에서 아이가 뛰도록 못하게 했어야지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.